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10편 27편 14절 14절 한 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기다림의 끝은 승리와 응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기다림이 다 존재합니다 학교를 막 입학한 학생은 졸업의 날을 기다립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2년에 기다린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참고 기다려온 것은 바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소중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지루하거나 지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큰애랑 둘째는 이제 좀 컸다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나 반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암 오고 가면 가는 거고 별 반응이 없죠 그런데 이제 막 20개월 된 이 막내는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모니터에 번호가 탁 뜨고 소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아빠가 왔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아파 소리치면서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그렇게 되겠죠 현재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극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결국 내 자신이 그 기다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팅해 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사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잡혀서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그런 무너지는 날을 사탄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3장과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영적 서밋의 상태로 세워나가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표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류를 기다리라 구원받은 나에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도움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극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극류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극류이 나의 구역과 지역과 산업현장에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상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불가능의 현실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편 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은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각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텐데 오늘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이 분명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0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적하시리이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배아파 낳은 자식을 그 어떤 부모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자식을 버려야 할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분명한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첫째 아들 믿었던 압살롬이 그것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 반역을 겪으면서 자식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원수들이 심지어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을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에 믿었던 신하와 또 아들의 배신과 반란에도 전혀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다음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아절이 실종이 되어 가지고 2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2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안 된다 그 아들 죽었다 끝났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비행기를 타면서 그 넓은 사막에다가 계속 종이를 뿌렸습니다 그 종이에 있는 편지죠 뭐라 써져 있냐면 아들아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 편지를 사막에 계속 뿌리고 다닌 거죠 근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살펴보던 아버지의 눈에 저 사막 한 끝에 모래 위에 불쑥 사람의 형체같이 튀어나온 게 보인 거죠 급하게 내려가서 그 모래를 헤쳐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뭘까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 종이 한 장이 그 아들의 손에 꽉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과 포기를 하죠 과연 무엇이 지금 주인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결국 내가 주인되어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잘못된 편집이라고 합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 야망 내 동기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뿌리는 결국 창세기 3장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기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 사실은 기다림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백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과 180도 완전히 다른 노예 감옥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13년을 기다리면서 미리 주신 그 언약대로 애곱의 총리가 되어서 가문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쳐서 80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출애국과 가난정복이라는 언약 성취의 리더로 당당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더 심합니다 아예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물방울이라는 것이 맺힌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개념에 있는 비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물 심판 방주 언약을 붙잡고 주위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은 전혀 관심도 도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120년을 기다리면서 오직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방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스 11장에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언제 응답이 될까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분명히 내가 심고 뿌렸는데 도대체 언제 거두게 될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그건 너희 소관이 너희 알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매일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응답과 역사 시간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림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말하는 고행과 수행을 통한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다 연약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불신의 아들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중동은 세계의 전쟁의 화약거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급정이죠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기다린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이여 떨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사무엘 왕이 분명히 사무엘 제사장이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맞춰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나라는 흔들리고 군인들은 도망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길게 쓰임받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지금 주어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이 언제 보그만에서 회복될까 내 자녀가 언제쯤 예배 나올까 우리 남편이 언제쯤 교회 나올까 가문 보그만은 언제쯤 될까 이제 위드코라노 바뀌었는데 언제쯤 경제와 산업이 회복이 될까 오랜 투병 생활로 항암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은 언제쯤 건강이 회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지치고 낙심되고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집중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님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시 마가다라빵 교회는요 언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쫓겨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느냐 뭘 기다리라고 하느냐 이건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가다라빵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을 굳게 붙잡고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매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평안하고 확신 있게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 내 현실과 내 눈앞에 닥친 사안과 환경은 어렵고 힘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좌의 능력과 시간관 초월의 축복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고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나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이 사실을 믿고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고 충만케 하는 그런 보좌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뇌 나의 영혼 나의 몸과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현실 그 위에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매일 나를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일 빛으로 재창조시키는 그런 영적 충만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에 생명 살리는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혼구원의 축복을 주님의 영혼구원의 축복을